여기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이 있습니다. 상관없어 그냥 편하게 하느라고 불러 뭐 차차 친해지면 되니까요. 일단 밥부터 먹여야죠. 서복은 흰 라면을 좋아합니다. 젓가락 좀 몰라? 포크를 꼭 채우세요. 얘는 끝이 뭔지를 몰라요. 연구소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구만한 게 참 많아요. 수업되면 안 됩니다. 순식간에 사라져요. 허위란 사람이 동생을 잘 챙겨야지. 질문도 정말 많아요. 내가 왜 위험한데요? 나쁜 새끼들이 너 노리잖아. 그러니까 왜요. 아 왜긴 왜야 니가 그러니까 왜 날 짓기려고 하는 건데요.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함부로만 짓을 날릴 때가 많습니다. 그게 니꺼야 인마? 민규어실 것도 아니잖아요.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서복은 바다를 참 좋아해요. 가끔 바다에 데려가 주세요. 혼자서도 잘 놀더라고요. 서복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입니다.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.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.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.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.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.